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30대 후반까지 왔다 쫙쫙쫙 빰! 우반이다 오늘 이야기는 30대 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까지 30대 중반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30대 후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당분간은 우중충한 나이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 섹시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긴 한데 서른 물론 제끼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30대 후반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30대 후반 때부터는 확실히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는데 근데 이러나 저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받아들일 시기라는 것 같아요 뭘 받아들여야 되느냐 30대 후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시기가 다 지났다는 거를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가 30대 후반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거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데 들은 사람은 기억날 거야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만일한 애가 굉장히 끔찍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통상적으로 이제 남자가 이제 보통 우리 80까지 산다고 하잖아 뭐 요새는 100세 시대다 얘기하지만 근데 뭐 내가 100살까지 살 것 같지 않아 술을 하도 처먹으니까 그러면 내 인생의 절반을 산 건데 이 절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절반이잖아 이게 엄청나게 끔찍하더라고 근데 작년 12월 때쯤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가장 좋았던 40년 중에서 가장 좋았던 10년이 30대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게 딱 되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야 항상 뭐든지 우리 인간이란 동물은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게 있잖아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걸 안 것처럼 그치? 이 30대 자락이 다 지나고 나서야 나는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답던 시간이 30대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 물론 나한텐 굉장히 많은 시기였기도 해 내가 원하던 나의 라이프를 완성했던 그런 기간이기도 하고 난 나름 나쁘지 않은 30대를 보냈다고 생각했고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황과장은 자기도 나쁘진 않았대 좋은 30대였대 왜? 장가를 두 번 갔거든 그 새끼가 내 거까지 간 거야 생각해보니까 짜증나네 근데 이러나 저러나 30대가 되고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인생의 노련미와 완성미가 필요하고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인 데서 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받아들이는 관점은 남자의 관점과 여자의 관점이 조금 다르다 싶은 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그런 걸 받아들인 것 같아 수컷으로서의 그런 매력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 같지는 않다는 걸 느끼게 되고 남자도 그런 걸 느끼게 돼 30대 후반이 되면 그래서 내 유튜브에는 좀 약간 너드한 사람들이 많거든 흔히 말하는 이제 모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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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중반에 둔단 말이야 그래서 30대 중반인데 아직 모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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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지위라는 거는 나이가 들면 직장생활하고 리뉴얼하게 오는 것들이 있잖아 그러면 보통 30대 중반 되면 대리에서 과장 찍고 이때 가장 좋을 때거든 대리부터 과장 이 구간 이 구간이 30대 중반이라고 보면 된단 말이야 이 구간이 가장 강력할 때라가지고 나도 이제 그 포기의 유물을 두게 되는 건데 근데 확실히 30대 후반이 되게 되면 모든 게 쉽지가 않아 왜? 첫 번째 여러분들의 성욕은 퇴화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수컷으로서의 여자들이 생리 안 하면 생리 안 하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기록에는 생리 이제 안 하거나 우울증 오잖아 그게 그런 비슷한 거 여자로서의 삶이 이게 어 난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것처럼 남자도 성욕을 상실하기 시작하면 나 이 남자로서의 인생이 어떻게 된 거냐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 더더군다나 내 코빵댕이를 더 가지고 있으면 더더욱도 그게 빨리 온다 그게 그러면 나중에 받아들이게 돼 뭘 받아들이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는 더 이상 늙은 여자한테 설레지 않는단 말이야 설레지가 않아 여자들은 늙은 남자들 변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지마 어? 되게 나쁜 새끼라고 뭐라고 하지마 야 옛날에 우리가 다 공감놀이 해주고 다 어이구 그래 해준 거 다 결국엔 그게 그 남성성 때문에 우리가 다 해준 건데 이제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든 통수 때리고 자국 남자 끌어와가지고 이런 경우 한두 번은 도 아니고 빌비지한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항상 한국 여자랑 베트남 남자 결혼이 막 500건씩 나오는 게 그 한국 여자들 전부 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와서 한국 국정 딴 다음에 전부 다 통수 때린 애들이란 말이야 걔네들이 알고 있잖아 이런 것들을 이제 초연하게 받아들일 시기지 뭐든지 녹록치 않거든 그래서 남자도 힘들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때쯤 조금 우울하다면 우울한 게 뭐냐면 그런 것 같아 친구들의 인생이 통상적으로 결혼해서 불행했던 애들도 약간 그 불행했던 인생이 정상 궤도로 올라오기 시작할 때쯤이 보통 40쯤 되면 올라오거든 왜? 육아나 힘든 것들이 다 끝났단 말이야 그때쯤 되면 보통 애들이 다 컸어 그러면 부부 사이가 또 다시 좋아진 경우가 되게 많아 왜 힘든 게 없으니까 뭐 그렇다고 좋아진 게 서로 흠흠 이런 건 아니고 약간 동반자 같은 느낌으로 가게 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남자 입장에서도 가장 상실감을 느끼기 쉬운 나이가 40대 딱 목준에 둔 30대 후반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받아들여야 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기가 30대 후반이 된 것 같아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자들도 이 시기가 다 가장 힘들지 여자들은 이걸 일찌감치 체감을 하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는 알고 있단 말이야 내가 지금 애를 낳아도 20살 때 애를 낳았으면 다운 중후군이 1200분의 1인데 지금 나면 70분의 1이야 이런 걸 여자들도 받아들이게 되거든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결혼을 하더라도 돌싱남을 찾는 경우도 되게 많아 왜? 돌싱이고 애를 한 번 낳았던 사람은 애에 대한 미련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런 남자를 노리려고 하거든 근데 여자도 그게 맘대로 되냐고 그게 맘대로 되냐고 잘 안 된단 말이야 통상적으로 맘먹은 대로 잘 가는 경우가 없어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남자들 보더라도 다들 자기를 이제 또 앗 먹으려고 하야지 책임지려고 또 하진 않거든 근데 이 차이가 되게 크단 말이야 여자들 입장에서는 여자들 입장에서는 사랑을 갈고 하잖아 사랑을 갈고 하는데 남자 입장에서도 뭐 굳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이렇게 건드려보는 거는 여자들도 좀 이쁘면 회사에 건드리는 애들 되게 많아 유부남 새끼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 다 쿡쿡 건드려보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 놈들밖에 안 남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도 힘들게 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30대 후반 40 여기가 분기점인 것 같아 여자들은 이때부터 10년이 되게 힘들어 되게 힘들어 그 우울증 이런 정신장애가 가장 많이 오는 시기가 여자가 이 시기거든 근데 이게 참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결국에는 사람이란 동물이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했을 때 그런 일전에 말한 것처럼 더 이상 욕망을 욕망하지 않을 때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거든 그게 그 시기이기도 한단 말이야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더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자들도 결국에는 그런 여자로서 삶을 내려놓고 할머니 되면 되게 잘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자들도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나아지는 것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스스로의 인생에서 스스로의 행복을 찾고 그리고 남자는 또 40대부터 할 게 많단 말이야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마흔쯤 되면 은퇴하고 또 어떻게 돈 벌지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 물론 집에 돈이 오질라게 많으면 상관없지만 나중에 인생 2막 끝나고 인생 3막으로 준비해야 된단 말이야 말했잖아 우리는 이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장생의 리스크를 어떻게 겪어야 될지 어떻게 버텨야 될지를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도 하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굉장히 많은 상실감을 느끼게 되지만 근데 내가 하나 말할 수 있는 거는 막상 많이 되잖아 별일 없어 근데 진짜로 진짜로 의외로 별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 예를 들어 우리 때는 대학교를 못 가면 드라마에서 그랬어 익녀인간이야 익녀인간 진짜 그랬다니까 근데 별일 없거든 지나고 나면 나도 결혼을 안 하고 마흔 되면 야 이제 좆된 거 아니야 물론 나중에 되면 애 나 안 해도 부럽긴 하겠지 근데 막상 돼도 별일 없어서 내가 내려놔서 그런지 아니면 내 인생에 충실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것 다 받아들이고 내려놓을 것 다 내려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마흔의 여러분 30대 후반의 여러분들이 한 일들에 집중을 하고 살아가잖아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러면 또 생각보다는 살만하다는 거야 생각보다는 그래가지고 이거 언젠가 우리 형님이 나한테 얘기했던 거거든 그래서 내 나의 솔로 생활을 보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 주변에는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형인데 근데 그 형 우리 형이 그 얘기하더라 야 지구 역사상 이래 혼자 살기 이렇게 좋은 시기가 있었냐고 얘기를 하더라 정말로 그래 혼자 살기가 이렇게 좋았던 시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 유튜브 계속 본 사람 알 거야 실제로 혼자 사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받아들인 건 기본이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이끌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30대 후반에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별일 없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라 그러면 그래도 재밌다 뭐 이 정도로 유학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